차렷할 두 배우군인데요 노는 게 제일 좋은 철굴지 제발삼새와 범인 잡는 게 제일 좋은 형사의 조합입니다 자 두 분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일단은 얘 기본 촬영부터 손인사로 우리 지은 씨는 네 정면 우리 고현 씨가 리듬을 하고 있는 오른쪽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미의 세포들에서 위장 남여사친으로 출연을 했는데 이번에는 얘 정말 수사 파트너입니다 두 분 네 멋지게 우리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일단 팔짱 한번 네 팔짱을 끼고 정면에 다른 한 손으로는 하트를 네 하고 자 다음은 커플아트 한번 가볼까요 일단 손을 네 두 분이 완벽한 수사를 보여줄 겁니다 네 살짝 얼굴 안 가리게 정면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시선 오른쪽 그리고 시선 왼쪽 자 두 분 권총 포즈도 한번 가볼까요 좋습니다 오 시선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 좋아요 지금 두 분 서로 바라보며 정면 봐주시고요 자 이번에 그 상태로 등을 맞댈게요 등을 딱 맞대고 앞쪽으로 겨냥을 해주세요 그렇죠 그거예요 예 살짝 팔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얼굴 안 가리게 그리고 금팔을 얼굴 쪽으로 갖고 와서 그렇죠 완벽합니다 자 시선 시선은 살짝 앞쪽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완벽한 지금 재벌 형사의 루시아 씨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그 자리에 계시고요 하루정 tu 사장님께서 만난다 네네 idee LEAH 들리 Fort